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입니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추석에 바쁜 분들 많았죠 또 귀경 하시고 또 이렇게 친척 만나고 친구 만나고 바쁘죠 아주 힘든 시간들 또 있었으리라 봅니다 예 힘들지만 또 마음은 즐거운 시간들이고요 또 효도짓 한다고 또 금전 또 돈도 많이 나갔겠죠 그것 또한 돈을 버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쓰는 자랑을 해야 되겠죠 버는 자랑 하지 말고 그죠 바로 그죠 잘 쓰면은 돈이란건 정말 예 이 자연처럼 풀고 아까 정말 그죠 대단한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또 잘못 쓰게 되면 또 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천미스를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기에도 잘 바라봐야 되고 또 이렇게 취하기도 잘 취해야 되고 쓸기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또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는 그죠 또 새로운 그저 연휴 뒤에 바쁜 생활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 연휴 때 그저 좀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로움이 그게 다른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도 그저 그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자 병술날이 그저 붉은 개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쥐띠는 오늘 행제수가 있네요 앞길이 훅 열리는 그런 운이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쏟띠는 약간의 중살이 있습니다 12구설 그죠 좀 주의하시고요 나무에나 서지 마시고 또 이런 만나면 또 나무역이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언젠간 내 얘기를 다른 데서 또 하겠죠 그래서 항상 말이 많은 사람 주의해야 되고 나무역이 많은 사람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언젠가 또 적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데 가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범띠 좋네요 범띠는 수술도 그죠 금전 또 자영업도 건강도 모두 연애도 좋습니다 만사 형통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토끼띠도 좋습니다 오늘 자영업도 좋고 금전도 좋고요 제조업도 좋습니다 건강원도 좋네요 연애원도 좋습니다 오늘 만나면 인연법도 좋으니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용떼는 약간의 중살이 있겠습니다 12구설 주의하시고요 낯선 사람 주의하시고 버시빙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 용돈 좀 이렇게 받았다고 주식에 몽땅 넣지 마십시오 요즘은 특히 나이 먹어서는 욕심내서 빚을 내가 하거나 한방을 노리다가는 큰일 나겠죠 한방에 훅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과유는 불급이라 절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리킵니다 절대 내가 용돈 삼아 저거 작은 돈가 아니면 안하는 게 또 미득입니다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만큼 신경이 쓰이겠죠 예간장 다 말라버립니다 또 이렇게 코인 같은 경우는 잠도 못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뱀띠는 원진살이죠 그죠 개가 짖으면 뱀 심장이 오르든다 해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뱀띠는 개띠를 조심하고 개띠는 뱀띠를 조심하시고요 오늘 연애는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말띠는 오늘 좋습니다 그죠 사랑도 금전도 건강도 병제수가 있고 좋은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 양띠도 약간의 중산에 있습니다 심은 곳을 주의하시고 그죠 낯선 사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조용한 하루를 이렇게 산량이 산에 다닐 때 그죠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맨발로 이런 산을 많이 다니시면 모든 건강이 당뇨 고혈압 그죠 또 산량들이 저 산을 막 때리다닐 듯이 탈모현상 부인까지랑 전립선지랑 모든 것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래 건강해야 또 좋은 운을 대운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건강이 없으면 대운이고 뭐 그죠 나인데 온들 천금이 있은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복스러운 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원숭이때문을 아끼려는 운이고요 그죠 문서원에서 이사든 수술이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딱디도 좋습니다 오늘은 문서원이네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도 금전도 모든 일이 완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만사의 형통입니다 개띠가 개나를 맞으면 어떻게 생각해서 죽여 다가오는 사람은 돈 부탁도 있을 겁니다 절대 사양하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상 가까운 사람인데서 사람은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저 멀리서 오는 거는 보실 수 밖에 없죠 그 상상 가까운 사람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오늘 개띠는 사람을 좀 조심하시고요 돼지띠는 행제수가 있습니다 앞길이 흘렀리는 운이고요 만사 행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돼지띠들은 특히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상상능력한 가슴을 가진 분들이 돼지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돼지띠는 특히 나이 먹어서는 전립선지나 당뇨고혈압이 많이 옵니다 또 부인과 질환이 많이 옵니다 돼지띠는 특히 이렇게 면발로 산을 이렇게 다니시면 그쪽이 많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이렇게 황토색결이 있는 이런 흙들은 굉장히 밟으면 굉장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압효과 접지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두 가지 다 일거양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등산을 많이 다니는 곳에는 하도 많이 밟아서 크게 찔리고 다칠게 별로 없습니다 앞만 잘 보고 가서 이 나무뿌리만 차지 않으면 크게 다칠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영피로가 덜 오려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하는 멋진 하루 되시고요 우리 개발에 땀나듯이 다니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소득이 가득 하나로 병술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사입니다 오늘도 잘 보시다